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너무 놀랬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세 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했어요 어떻게 제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사도가 돼가지고 그것도 수석사도예요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3명의 그 수석사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그가 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는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에 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수석사도였는데 주님이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 준 사도였는데 주님을 모른다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저주를 하면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괴로움은 더 컸을 거라고요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떠납니다 바닷가로 갑니다 리베라 바닷가로 그때 함께 있던 도마와 나다 나엘과 요한과 야구보와 또 다른 두 제자가 총 일곱 명이 같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떠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며칠 안 된 상태예요 3일 후에 부활하신 모습도 또 뵈었어요 또 뵈었어요 두 번이나 뵈고 그런데도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이 사건에 대한 주님께 그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업이라고 말했던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 밤에 나가서 배에 오릅니다 그날 밤에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육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지를 몰랐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목소리를 조금만 기기울였다면 알았을 텐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우돗을 벗고 있다가 우돗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옷을 벗고 수영하는 모습은 봤지만 옷을 입고 수영하는 모습은 제가 베드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주님이 시다라는 말을 듣고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그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해서 육지까지 옵니다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줄 때 베드로가 수영을 할 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한은 주님을 참 사랑했던 제자인데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주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자기야 그 사랑하는 주님 자기 목숨 살려고 그분을 저주하면서 그분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속으로 유일하게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요한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기를 잡아갖고 온 것이고 베드로는 고기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주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분 앞에 너무나 달려가고 싶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하고 주님께로 왔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 육지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쭈뼛쭈뼛 하겠죠 그러니까 그를 덜 어렵게 하려고 가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님은 사실 이미 생선을 다 구워놓고 계셨어요 식사를 빵이랑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침을 먹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시고 먹습니다 눈물의 아침 식사 시간이었겠죠 그때 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해요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요나야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자를 자신의 어린 양을 맡깁니다 사도에서 이미 퇴출시켜야 할 그 사람을 자신의 양무리를 어린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요나야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거라 세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나야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나 상심이 됩니다 자기가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이나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그 세 번 부인했던 그것이 너무 많이 생각나고 조주하며 부인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기억되기 때문에 괴로워서 너무너무 마음아파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애연을 해줍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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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오로지 주님의 관심사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다시 힘을 줘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다시 사도로서 걸어가게 하시려는 그 목표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야 너무낙심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네가 젊을 때는 이곳 저곳을 다니지만 나이가 들을 때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엎드려서 날 위해서 죽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단다 베드로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것이 이제는 죽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만회 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므로 그 낙심하고 낭망했던 베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 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얘기하심으로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시키고 다시 네가 세 번 부인했지 근데 세 번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니까 됐어라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께 왜 세 번을 질문했나요 그를 회복시키고자 해서 그저 주님은 관심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우시려고 했더라고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약물이를 맡기셨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믿어주셔요 우리 같으면 약물이를 못 맡겨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기를 조주하면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 회개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아예 떠나서 1년 동안 있고 2년 동안 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며칠이에요 며칠어간의 일이에요 10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베드로를 주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나를 따라와라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자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다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 때문에 항상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을 것이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자기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었을 때 그것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양무리를 맡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잘못이 그 잘못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이 땅 저 땅을 밟으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그 주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세워주시려고 하셨는지를 그 주님의 성품 사랑을 제자들에게 또는 형제자매들에게 많이 알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많이 교회를 빗박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때리고 두드러 패고 죽이고 하는데 잔동하고 나중에 나중에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알고 그가 그가 오열을 했겠죠 그 장면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 정도였으면 거기서 오열하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빗박과 고난 가운데서 견디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은혜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가 은혜라는 걸 압니다 베드로도 은혜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 오늘 하루가 열린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먹고 마셨습니다 은혜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걸 베드로에게 말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얻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어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밖에 치부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 이건 유대인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선한 일에 선선한 일에 구비하게 하려 선선한 일에 구비하게 하려 하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양물이를 먹이십시오 주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 깊이 사랑하면 주님의 양물이 붙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을 칠 수 있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양은 안 사랑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날마다 예수를 먹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서 또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양물이들을 도우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양물이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론들 다 양들이에요 그들을 도와야 해요 그들을 먹여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도울 겁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영이 사람을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도 생명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몇 번 일어나서 일본 가서는 성찬을 못했어요 근데 몇 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침에 일찍 근데 매일 할수록 좋더라고요 주님을 먼저 먹음으로 하루가 시작되니까 달라요 그 하루가 달라 버리던데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하루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믿어주기를 원하죠 주님이 여러분들 안 믿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어줘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맞죠 좋은 것은 받으러 가면서 주님의 어려운 거 그런 것은 우리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령 베드로처럼 이런 경험이 있거나 바울처럼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좌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낙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 낙심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서 죽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굳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바로 죽음하고 직결되어 버리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주님으로 생동감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설령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다시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를 믿어주시고 다시 세우기에서 그렇게 질문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여전히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시죠 그런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 회귀하고 돌이키는데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지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모두 일어나실까요? 가슴으로 부르십시다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에 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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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은혜 다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세상을 당연한 나만으로 벗어낸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나 단방지 쪽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배로는 면역하여 넘어져서 울고 엎드려 있고 그런 모든 순간들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배반한 배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양무리를 맡기신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믿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끼시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불러도 불러도 그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끝까지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죽음을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